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제이홉이 등장했습니다. 12일 방송된 KBS의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 박재범의 드라이브에서는 가수 권지나 구민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출연했습니다. 박재범은 오늘 정보를 들었는데 30년 동안 이거라면서 관객 속에서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더라. 오늘 처음이다 라고 입을 때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어 당일까지 게스트가 비공개다. 이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다. 정말 이분이 나와주실까 의심을 했는데 진짜로 오셨다. 진짜 월드클래스 제이홉이라며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을 소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새 싱글에 얽힌 비화를 공개했다. 세계적인 뮤지션 제이 콜이 피처링으로 참여한데 대제이홉은 그는 나의 뮤즈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12일 KBS 이티비 더 시즌즈 박재범의 드라이브에선 제이홉이 게스트로 출연해 이날 뜨거운 환호 속에 등장한 제이홉은 치킨 누들 수프를 노래하는 것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객석에서 박재범과 토크를 진행한 제이홉은 이번 더 시즌즈 출연에 대해 박재범을 보러 왔다면서 박재범의 자유로운 진행이 즐겁게 와닿았다고 나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더 시즌즈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무대로 치킨 누들 수프를 선보인 데 대해선 2000년대 초반 뉴욕 할렘에서 유행했던 춤 이름이 바로 치킨 누들 수프다. 처음으로 배웠던 춤이라 꼭 그 주제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남다른 의미를 전했습니다. 지난 3월 새 싱글 온 더 스트리트를 발매한 그는 내가 살아왔던 삶과 교훈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나의 길이라 이번 앨범을 내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해선 제이. 콜이 피처링으로 참여한대 대해선 제이. 콜은 나의 뮤즈였다. 그의 음악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번에 롤라팔루자 페스티벌에서 같이 헤드라이너를 하게 된 거다. 직접 찾아가 진심을 표현하고 신년의 영상 메시지까지 보내니 많이 와 닿았던 것 같다며 기화를 공개했습니다. 제이홉이 새 썰로 싱글 온 더 스트리트로 미국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백에서 4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10일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제이홉의 싱글 온 더 스트리트는 이번 주 싱글 톱백 차트에서 37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이홉은 해당 차트의 썰로로서 세 번째 진입했는데 온 더 스트리트가 자체 최고 성적입니다. 2019년 라틴계 미국 가수 백희지와 함께 한 치킨 누들 수포가 82위. 지난해 발매한 첫 공식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의 성공 개곡 무어가 70위를 차지했습니다. 잭 인 더 박스는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 67위로 진입했었습니다. 특히 한국 솔로 가수 중 해당 차트의 최고 순위로 데뷔했다. 한국 솔로 가수의 곡 중 발매 첫 주 처음 톱 40에 진입한 곡이기도 합니다. 또 제이홉은 가수 싸이와 함께 톱 100의 한국 솔로 가수로서 최다 노래를 올리는 기록도 썼습니다. 온 더 스트리트를 협업한 미국 래퍼 제이 콜은 오피셜 싱글 톱 40에 아홉 번째 진입했습니다. 온 더 스트리트는 로파의 힙합 장르입니다. 듣기 편한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가 조화를 이룹니다. 제이홉이 작사, 작곡의 참여의 노래에 희망의 메시지와 운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공개되는 18일 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도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